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흉보해과에 실습 나온 본과생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관상동맥 우회수를 볼 수 있는 날. 그래서 기분 좋은 날. 단, 내 손끝에서 절대로 눈을 띄면 안 됩니다. 준비도 됐지? 예. 폴렉 셀크. 마스. 손에 물 좀 뿌려주세요. 네. 야, 옆방에 최경훈 교수님 미드캡 수술 한대. 미드캡? 4cm만 제거하는 수술? 그거 보자, 우리. 물 이런 건 안 먹어. 아휴. 새... 아휴. 이거 뭐야? 웬인태. 어떻게 된 거야? 애들 다 어디 갔어? 아니 글쎄요. 전 환자 가슴만 보고 있어서. 서큘레이션 어떻게 된 거야? 저기 옆방에 최광규 교수님 미드캡 수술 보러 간 것 같은데요. 뭐? 여, 옆방? 이놈의 자, 이놈! 이놈들 다 이름 적어라! 다 F야, F! 아니 어떻게 수업을 맡다가 무단으로 이탈을 내 이놈들! 이름 적어라! 교수님, 미드캡 수술 아니면 어떤 적응증이어야 하나요? 우선 그 원 배쓰리에 애하고 혈관 협착 부위가 절개된 위치랑 근접... 처가자, 인기가 좋으십니다. 학생들이 흉부외과 수업시간이 몇시간 안되다보니까 궁금한게 많았나 봅니다. 이봐, 학생들. 수술은 쇼가 아니야. 안정성이 최고야. 가장 정확하게 안정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몇 년 동안 생존율이 검증된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우리 최 과장님이야 워낙 튀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매스컴으로부터 각광 받는 것을 즐기셔가지고 오늘 최 과장님 수술이 여러분들 눈에 그냥 확 흔히 들어왔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민 교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또 하나, 이건 내 사견인데 원 배쓰리는 내과에서 시술하는 스탠트 시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꼭 미드캡으로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협착 부위가 길어가지고 상처가 걱정되는 젊은 여자들한테는 문제가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말이야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정들이 말이야 손재주로 자랑하기 위해서 미드캡을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들 배워요 배워서 남긴. 좋아. 수고하세요. 자, 가지. 주연구 난 너의 그 장난 전 싫어.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